포항산은 우리 손조사님 팀이 있거든요. 남도 쪽이라고 지금 한 핏구 쿨러를 보내왔어. 어쩜 좋아. 저수지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. 서너 명이서 갔으니 최소한 2박을 때렸으니 2, 3박을 때렸으니 이거 많은 것도 아니에요. 혼자 잡은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잡은 거거든요. 많은 것도 아닌 게 아니라 많네요. 와 이거 뭐야. 군이 봉화는 좀 색다르지만 2월 25일 이렇게 카톡으로 날아왔어요. 우리 강조사님이 보냈네요. 우리 손조사님하고 강조사님하고 포항에 거주하는데 남도 쪽? 남도 쪽? 남도 쪽이래요. 남쪽을 남도 쪽이라는가? 그렇겠죠? 네.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구경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군이로 낚시옵니다.